김자루 록포우 전쇼 자 시바렉 나이 하늘 하란 분시 사 풀이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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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Michael 멍 시 시빙 수 쓰레기 같아 아니 병신 같다고 그러? 그러? 오이 넋다간다 놀이 노이 후 오이 실력이 잘 딱! 素直じゃねえな 本当はおめえも歌いたいんじゃねえのか? そんなわけないだろ ったく そんな それにしても織田ってやつ 本当に遅いな おめえの話を聞く限り そんなルーズなやつとも思えねえけどな ほんとね 事故にでもあったんじゃないかしら 今日7時間を突破した 3時間を終了して お、ちょっと お、俺らっしゃい お、商売のカーキング お、おだ おいしそう おだ そこで おだ おだ 존나 센거같이 그러더니 어 아와노 넌 누구냐 난 기억에도 없는데 타치바나 부동산 쾌륙하지마 그래도 아와노 형님이 드릴을 많이 봐주셨네 거의 10시간 가까이 서브퀘스트 하느라 엄청 기다리셨을 텐데 봐봐 애들 얼굴 다크서클 내려앉은 거 기다리다가 밤새서 아주 컴퓨맨 야쿠가왕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대만이 가미 가미 대만이한테 연장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뭐 바쁘시면 그럴 수 있죠 못 오실 수 있죠 뭐 다시 찾아와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원래 용건강시 시리즈에 시리즈에서 꼭 한명 두세명 두세명 정도는 실제 배우들 모델링 해가지고 나와요 다 시리즈마다 다 그랬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5장 마지막이에요 나 지금 현금으로 49억엔 있거든 2천만 줄테니깐 먹고 떨어져 이새끼야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거 천만가지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 미니카 부품 두개 줄테니까 꺼져 하나에 천만짜리는 중고나라에 팔아도 절반값은 받겠지 우리의仲間가 치위나가 싶어 하아... 錦山とそれに橘不動産のお前の面か? あいつはほんの少し可愛がっただけですぐてめえの居所吐いたよ てめえ! 何が最後の一戦だ てめえらとっくにそれを超えてんだ くっくん くっくないで俺は今の自格戦車の意味を 見るよ 行くぜ!! さあ 同森の子キャドジマジョンでの 太平洋が オカーベ 何の超えの声で くっくんちょっと待ってた アップルちょっと待ってた 이제 하나 올리는데 10억이 들어봐서 말이지 10억이 들어봐서 말이지 자 자 술 없어도 돼요 허접 들이지 이게 바로 지갑전사의 업그레이드의 힘이야 예전사의 업그레이드의 힘이야 예전사의 업그레이드의 힘이야 예전사의 업그레이드의 힘이야 예전사의 업그레이드의 힘이 네전사의 업그레이드 눈치채고 있는 건가? 파이어스님 팔로봄 감사합니다 A.B.C 부모님 이 분이 꽤 야쿠자 영화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감초조연이는 이 분이, 이 분이 많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길을 못하고 싶어 도시마움이 산거와 진짜 완전히 지켜버린 것 같아 도시마움이 산거의 모든組織으로는 아이가 없다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그래도 쉽게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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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기 가쩍죠? 그렇게 나오시겠다 하지만 오늘 밤은 매우 길 것이야 왜냐면 육장으로 들어가면 또 남은 서브 퀘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 걱정하지마 널 만난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나중이 될테니까 머니알랜드도 해야 되는데 말이나 이 밤이 한 3일 지속될수도있어 그 정도까지 오래가진 않겠지만 자 제육장 건달이 사는 것 야 이때부터 레이나는 누구 챙겨주는 컨셉이었구나 네 다 나름 재밌어요 아 진짜 3,4,5도 한거라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지 너무 옛날 시리즈라 최소한 극2,3,4,5나 아니면 3,4,5 리마스터 해가지고 한편에 넣어가지고 주면 정말 해제할텐데 풀스포 리마스터 해가지고 CD안장에 넣어주면 그것만 해가지고 한달 게임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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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송퀸이 6시가 넘어갔는데, 술 깨야지. 어, 아니 나 술 많이. 그냥 동생하고 소주 두 병밖에 안깠어. 그냥 동생하고 소주 두 병밖에 안깠어. 그 사장님의 다리를... 도우지마 회원에 받는 거야? 아, 당신은 고생하십시오! 뭐? 뭐? 何だと? 断りや橘の代わりにキリュウが的にされる! 組織ぐるみで追われりゃいくら何でも生き残れねえ! だったらうちの社長が殺されることは構わねえのか! てめえらがキリュウを巻き込んだんだのか! 要請、相手は怪我人だ、錦。 それに、いずれ同島組を敵に回すのは俺も承知の上だった。 勝ちにしてるときに落ちたんだ。 今のために友達が楽しい時に、 助けるときに食べていただきました。 もちろん私たちが見た目の代わりに行くことに、 不分かると言ったんだ! おめでとうじま組に売って売って売って売っちゃった! 今までに高い取り返しだった。 今までにお母さんの代わりに甘い取り付けたんだ。 それは、確かにそうかもしれない。 無駄目の代わりに甘い取り付けた。 下手の代わりに甘い取り付けたんだ。 前に、どじま組と正面から勝ち合う前に 이때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말했잖아요 광주 조선대 앞에 인형뽑기방 가게 이름이 있는데 그 가게 이름이 금리빨 빼고 모조리 뽑아방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거 뽑았어 멘토스 하나랑 핑크색 가우나시 인형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똘리님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저도 원래 하나도 못 뽑았었는데 거기서 뽑았어 처음으로 뽑아왔어 핑크색 가우나시인데 거기 하트가 그려져 있어 연핑크색 가우나시 연핑크색 가우나시 제가 담당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싫어 이상한 생각이다 당황했다 망가셨어요 마마 ужас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린 걱정은 우리의 걱정은 그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서브퀘스트 하라고 한다 상부가 찾지마 일단 뭐니알 부동산 게임부터 승리하고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퇴근 수고 많으셨네요 퍼플과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천장으로 가라는건데 한평의 공폐로 가기전에 내가 할일은 아직 많다는거 아직 많이 남아있어 자 이것도 서브퀘스트인가 그런느낌인데 아맞아 일단 이것도 해야지 이거 안하고 있었잖아 예 막다른곳에 몰렸을때의 프리스탈기 본크러셔 배벽에 극을 습득했다 예 아 또 이제 또 히티맨 오냐 반갑다 영광의 채.. 챔피언이 영광을 버리고 마피아 보디가드 히티맨 오냐 그래 가고 단단히 하고 덤벼라 히티맨 오냐 히티맨 오냐 자 적의 공격을 피해 다리를 쳐서 꺾는다 억 아 딱 아 창문에 넣었다니 바로 무기이 들어 오네 아 하하 아참타아 어허 요즘에도 목이 있어요 어이 아니 진주제이 뭐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 어 허리나 쪽으로 뛰어 가야지 음 그래 인생의 결론을 내리기 싫지만 키루의 인생은 이미 나와있어 택시 기사 라구 이미 키루의 미네는 나와있단다 그것도 개인 택시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회사 택시야 슬픈 일이죠 로리콘인줄 알았는데 네 아스테라푼님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개 남았다 자 콤보에서 더 강력한 필살기 아스테라푼님 백블루 파워 피니쉬 피니쉬 블루웨이크 도망가기 또왔냐 설마 아 다른 놈이네 으흐스터 하하하하 이제는 당연하게 질거라고 의상을 하고있어 아마 제대로 들어가면은 세모 버튼이 알아서 뜨겠죠 반갑다 이게 마지막 타가 들어가야되네 반갑다 이제 알아서 이 새끼야 그만해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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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아 바로 쑤어야된다 아까 반갑다 그만해 이석씨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넌 그냥 이걸로 싸울래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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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차아 이걸로 이게 이 글쎄 카르테? 뭔 소리야? 시크릿? 자 이렇게 해서 박커스로부터 모든 기술을 쓰겠다 퓨우 이제 10억짜리 기술들만 배우면 되는데 이게 또 돈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는구나 러쉬는 뭐 아직 막혀있는게 있으니까 됐고 파괴자도 이제 이거 남은거 배워야되는데 기술 자 일단은 아지트로 돌아가서 머니알랜드 계속 진행해야죠 포인트? 뭐야 구멍 minded 하 Neit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